안녕하세요. 11월 10일 화요일 맨하테크 글로벌 리더스 그룹 SO 미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유튜브로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 너무 환영하고요.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는 세 가지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내 몸을 깨우는 글리코클린 김승현 제가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SO 이지라는 SO 비전에 대해서 우리 정인수 강사님께서 전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강의는 브라보 마일 라이프라고 하는 멋진 노후에 대한 감동 스토리 우리 난현순 강사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니까요. 끝까지 강의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강의 내 몸을 깨우는 글리코클린 제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여러분들 모습 어떠신가요? 네 이 사진 보시면서 좀 공감되시나요? 네 무엇을 해도 빠지지 않는 저 뱃살들 그리고 정말 피곤해 쩔어있는 그쵸 저렇게 쓰러져 있는 모습들 아니면 피부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트러블들 또 칙칙한 피부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고민이시지 않나요? 저는요 11년 동안 디자이너로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저의 모습이 딱 저랬는데요. 저렇게 항상 피곤해 있었고요. 또 언제부턴가 끊임없이 저렇게 피부에 트러블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피부도 칙칙해지고요. 생기도 없어지고요. 무엇을 해도 좋아지지 않는 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그런 저의 모습이 정말 당연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제 주변을 돌아보면 많은 직장인들이 저와 별반 다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클린 프로그램을 소개를 받고요. 이 클린을 한 3주 정도 진행했는데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정말 신세계를 경험했거든요. 제가 클린 한 6년 전에 했었는데 지금까지도 그 클린의 놀라운 효과가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원했던 모습이요. 생기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에너지가 넘치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좀 그런 모습 계속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이런 저의 경험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클린에 대해서 제가 그 감동을 여러분들에게 좀 집중적으로 전해드릴까 합니다. 요즘에 여러분들의 모습 어떠세요? 좀 객관적으로 한번 이 체크리스트에 통해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한번 읽어보시고요. 내가 한 가지, 두 가지 정도 체크되었다고 해서 안심할 게 아니라 내 몸이 점점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구나로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좀 많은 부분이 체크가 되었다고 하면 내 몸이 정말 좀 많이 안 좋구나 좀 내 몸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좀 많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을에 떨어지는 낙엽처럼 요즘에 여러분들 시들시들 하시지 않나요? 네. 요즘 현대인들을 보면요. 정말 많이 시들시들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에게 이 글리코클린은 정말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저는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필수라고 하는지 여러분들에게 그 이유를 제가 지금부터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린, 도대체 왜 필수이고 왜 해야 하나요? 자, 첫 번째 이유입니다. 현대인들은요. 이렇게 피할 수 없는 치명적인 두 가지 때문에 계속 아프다라고 해요. 어떤 것이냐면요. 첫 번째는 식생활과 환경 변화로 인한 외부 독소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요. 외부 독소들이 계속 우리 몸으로 유입이 되고요.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 몸에 쌓이다 보면 어떤 질병과 질환의 원인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스트레스로 인한 내부 독소가 있어요. 우리 생활하면서요. 스트레스 계속적으로 받으시죠. 피할 수 있으시던가요? 네. 피할 수가 없는 숙명적인 이 두 가지 때문에 현대인들의 건강이 계속 나빠지고 있다는 건데요. 제가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드려볼게요. 네. 여러분 아침 식사 어떻게 하시나요? 보통 간단하게 하시죠. 뭐 시리얼이나 우유, 빵 조금 이런 식으로 해서 간단하게 드시고요. 그리고 바쁜 직장인들, 점심 식사 간단하게 또 해결하죠. 이렇게 햄버거나 김밥, 또 힘들게 고생했던 나에게 저녁은 어때요? 과하게, 그렇죠. 삼겹살을 구워 먹는다든지 치맥을 한다든지. 이런 식생활 가운데 우리가 꼬박 새끼를 챙겨 먹긴 하지만 언제 필수적인 비타민, 미네랄을 섭취할 수 있었을까요? 네.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그렇죠. 현대인들은 계속 열심히 챙겨 먹긴 하지만 칼로리만 계속 높은 음식을 먹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영양소는 불균형하게 되고요. 그 불균형 때문에 현대인들은 계속적으로 건강이 무너져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 메나테크에만 있는 특별한 영양소가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것은 글리코 영양소라는 건데요. 그 글리코 영양소가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제가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인체는 우리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잘 아시죠? 그런데 저는 이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좀 와닿지 않았어요. 세포? 인체? 잘 와닿지 않았는데 제가 지금 현재 4살 된 아들을 키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아들을 가지면서 이때 가장 실감했습니다.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이렇게 세포 분열을 이루면서 사람의 형태를 이루어 가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아 정말 인체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구나를 실감했습니다. 그래서 성인은요. 60조에서 10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요. 또 이 세포가 건강하면 건강한 몸을 가질 수 있다라는 아주 가장 심플한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포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들여다봤는데요. 그림처럼 세포 끝에는 어떤 돌기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털복숭이처럼 그렇죠? 그런데 이 모습을 보니까 어떤 더듬이처럼 생기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 그림을 보시면 잘 이해가 쉬우실 텐데요. 이 털처럼 손모처럼 나와 있는 것이 당사슬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당사슬이 하는 중요한 역할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세포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 물질들을 인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독소라든지 박테리아 또는 바이러스 같은 이런 나쁜 물질들을 우리 몸 밖에서 인지를 하고요. 또는 우리 몸에서 유효하게 쓰이는 영양소들 호르몬이라든지 그런 아이들은요. 우리 몸 속으로 흡수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방어하고 흡수하는 면역작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각각의 가지고 있는 생체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포 끝에서 정말 이렇게 중요한 이런 역할들이 이루어지는데요. 이 세포 끝에 있는 당사슬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밝혀낸 것이 어떤 특정한 영양소 8가지로 이루어져 있더라로 나타나게 됐는데요. 그 영양소의 이름이 바로 글리코 영양소 즉 당 영양소라고도 불리는 영양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양소들이 우리 몸에 충분히 공급이 되어지면 세포가 건강하고 내 몸이 건강해지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엄지의 제왕에서도 전문가 분이 나오셔서 세포에 대해서 이 쉬운 그림으로 소개를 해주고 계세요. 건강한 세포는 이렇게 당사슬이라고 하는 것이 10만 개나 가지고 있는데 현대인들은 아까 설명드렸던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반 건강 상태로 그래서 3만 개에서 4만 개로 줄어져 있고요. 그리고 질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 1만 개 정도로 더 다운되어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세포 끝에 당사슬이 건강하면 우리가 건강하다라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사람의 몸에는 100명의 의사가 산다라는 서재걸 박사님, 자연치유의 1호 의사 선생님이시거든요. 이 선생님께서 쓰신 책에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우리 건강한 신체를요, 이 집으로 비유를 했는데요. 이 집에 가장 말단에 있는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이 당 영양소 보이시죠. 그래서 단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일반 디톡스, 일반 다이어트 프로그램은요. 이 기둥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영양소들이 다 들어가지만 이 당 영양소, 가장 우리 몸에 기본이 되는, 기초가 되는 당 영양소는 포함하고 있지 못하다는 게 가장 큰 한계입니다. 그래서 메나테크 클린을 하실 때는 이렇게 우리 몸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필수적인 당 영양소가 충분히 공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검증된 최고 품질의 영양소가 공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밑에 있는 마크만 보셔도요, 얼마나 까다롭고 정말 검증된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제품이 생산되는지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베지테리언이라든지, 글루템프리, 그리고 넌지에모와 같은 여러 가지 검증된 스탠다드에 통해서 이것들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8가지 당 영양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이 엠브로투스라는 제품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 글리코 영양소가 모든 이 메나테크 제품에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흡수료가 더 많은 효과를 여러분들께서 느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체중 피트니스 제품도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영양과 건강을 챙겨드릴 수 있는 이 타겟 상품들이 모두 완벽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제품들이요, 클린을 하실 때 완벽하게 공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추천드릴 제품은요, 이 트루에스 클렌즈 패키지입니다. 이 클린에 가장 최적화된 제품들만 쏙쏙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합리적인 가격으로 무료 제품이 약 10만원 정도의 무료 제품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효과적이고 가성비 있는 그런 패키지니까요, 이거 꼭 기억하셔서 클린 하실 때 선택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렇게 클린이 우리 몸에 필요한 건 알겠는데, 이 클린의 원리를 또 아셔야 되겠죠. 이 클린이 무엇인지 제가 지금부터 좀 알려드릴게요. 클린은요, 처음 이 알레안드로 윤거라는 박사님께서 이 클린 프로그램을 개발하시고, 클린이라는 책을 내시면서 대중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본인이요, 몸이 아프면서 우울증까지 왔고요. 그렇게 된 원인을 알지도 못한 채 약 처방만 계속 받게 되면서 현대의학의 한계를 경험하시고, 내 몸이 좋아질 수 있는 근본적인 해답을 찾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시면서 이 클린 프로그램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클린의 핵심을 보시면 어떤 내 몸에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증상이 나타나면 분명한 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을 알아내면 해답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내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가장 우리 몸이 좋아지는 핵심이다라고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린을 하시면 1차적으로 독소가 차단이 되고요. 그래서 내부적인 독소, 외부적인 독소, 아까 말씀드렸던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음식들을 차단을 하게 되고요. 2차적으로는 그렇게 차단된 몸에서 독소가 중화되고 배출이 됩니다. 이때는요. 꼭 필요한 영양소가 있죠. 글리코 영양소와 필수 비타민, 미네랄이 우리 몸에서 이런 작용을 도와주고요. 이런 영양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말 양질에 좋은 영양소를 공급받으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됐을 때 체내 환경이 개선이 되고요. 대사가 잘 되는 몸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자연치유력과 회동능력이 상승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클린을 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 효과를 얻으실 수 있는데요. 기존의 내가 가지고 있던 독소로 가득 찼던 몸에서는 피부 트러블, 질병, 비만, 우울증, 만성피로까지 많은 부분들의 어려움을 겪고 계셨을 텐데 이런 부분이 클린을 하게 되시면 한 방에 해결되실 수 있는 효과를 가져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내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자연치유력이라든지 또 체지방이 빠져나가게 되니까 바디라인도 되게 예쁘게 되겠죠. 그리고 피부도 좋아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분이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신감이 생겨나게 되는 이 모든 것이 한 번에 해결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따로따로 비용을 지불할 필요 없이 클린 하나만으로도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클린은요. 다이어트로 많이 만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많은 분들에게도 이 클린은 정말 탁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타사의 프로그램을 보시면 몸무게는 많이 줄어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체지방과 근육과 수분이 같이 전체적으로 빠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때요? 기초 대사량이 낮아지게 되면서 이 프로그램이 끝났을 때는 요요가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전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빠지게 되죠. 그렇지만 메나테클린은요. 이 글리코 영양소와 정말 양질의 영양소가 공급이 되기 때문에요. 정말 올바른 체성분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수분이 부족했다면 좋아지고요. 그리고 근육은 적정량이 유지가 되면서 체지방은 독소와 함께 같이 빠져나가게 되기 때문에 기초 대사량은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서 요요가 없는 건강한 몸의 환경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하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은 보통 무게에 많이 집착을 하시는데요. 이 무게에만 집착을 하시면 안 되는 거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사진을 보시면 같은 여성분이지만 왼쪽 분은 좀 통통하고요. 오른쪽 분은 어때요? 좀 탄탄한 갖고 싶은 바디라인을 갖고 계시죠. 이 이유가요. 같은 무게지만 근육과 지방의 비율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같은 무게라고 해도요. 그림처럼 근육은 부피가 적고요. 지방은 부피가 큽니다. 그래서 체지방만 빼냈을 때 사이즈 변화와 내가 예쁜 라인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무게에 집착하지 말고 체성분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거에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좋은 클린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많이들 궁금하시죠. 첫 번째 딥클리닝 단계에 들어갑니다. 이때는요. 독소가 차단이 되고요. 제거되는 단계거든요. 이때는 3일 리셋 좀 독소를 본격적으로 비워내는 장과 간이 정말 건강하고 깨끗하게 비워지는 본격적으로 비워지는 단계고요. 그리고 7일에서 하시는 분에 따라서 10일까지는요. 올 쉐이크 단계 즉 단백질과 모든 영양소를 듬뿍 넣어줘서요. 영양을 채우는 그런 단계에 이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일반식은 금식하시게 되고요. 그 대신에 최적의 내 몸이 정말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공급받게 됩니다. 이때는요. 우리 몸에서 에너지의 재분배가 일어난다는 것을 이 원리를 좀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존에는요. 아까 정말 칼로리만 높았던 음식들 너무 많이 먹었죠. 끊임없이 현대인들은 먹기 때문에 이 한정적인 에너지에서 소화되는 에너지로 너무 많은 부분이 사용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해독되고 복구되는 그런 에너지는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들게 돼요. 그러면서 질병과 비만의 몸의 환경으로 계속 악순환의 그 고리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렇지만 클린을 하시게 되면 소화될 에너지는 거의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소화된 에너지는 사용되지 않고요. 그 반면에 해독되고 복구되는 에너지는 많이 사용이 되겠죠. 거의 모든 에너지가 사용이 되면서 건강한 에너지의 분배 시스템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클린이 끝난 이후에도요. 이 시스템은 계속 유지가 되어야 건강을 최고로 유지를 잘 하실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요. 최적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점심을 한 끼 드시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때는요. 일반 식사를 하시면서 쉐이크식을 같이 병행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영양식은 영양소는 공급이 되게 되거든요. 이때 일반 식사를 하실 때 메뉴를 조금 선별하셔야 됩니다. 내가 기존에 좀 식습관이 엉망진창 무너져 있었다라고 하면 좀 건강한 식습관으로 돌려보는 노력을 하는 그런 기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클린에 약 3주 정도 걸리는데요. 이 3주 기간이 끝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전의 식습관과 예전의 라이프스타일로 돌아간다고 하면 내가 깨끗하게 청소했던 내 몸이 예전의 몸으로 금방 돌아가게 되겠죠. 우리 몸은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항상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의 기간까지는 유지를 잘 해주셔야 되는데요. 제가 추천드리는 이 라이프스타일은 이렇습니다. 1번부터 9번까지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영양제를, 영양 보조제를 꾸준히 섭취를 하시면서 일반 음식으로는 부족한 영양을 꾸준히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몸을 산성으로 만들어주는 이 산성식품보다는 알칼리성 식품을 더 많이 드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유제품이나 설탕, 밀가루를 줄이시고요. 채소나 또는 어떤 생선류와 같은 음식들을 더 많이 섭취하시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되고요. 또 가공식품이나 패스트푸드는 당연히 좀 줄이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규칙적으로 적당한 운동이라든지 충분한 수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거는 간헐적 단식 시간을 좀 지켜주시면 좋아요. 전날 저녁 식사로부터 12시간에서 15시간을 유지하시면 정말 최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주기적인 클린을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씩 하시면 좋고요. 또 충분한 물은 당연히 섭취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제가 좀 강력하게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9번인데요. 생활 속에 불필요한 화학물질을 좀 줄이시는 것을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화장품이나 세제 또 주방용품, 일회용품 이런 것들로 인해서요. 환경 호르몬 또 여러 가지 독성 물질들이 우리 몸을 계속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몸에서 조금 빼내고 피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래서 우리 맨하택에서는요. 안전하고 천연의 성분으로 이루어진 화장품과 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능하다면 이런 안전한 성분으로 이루어진 제품들로 한 번 갈아타보는 것도 한 가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되겠죠. 네 제가 마지막으로요. 이 클린 책에 나와 있는 문구로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몸이 되는 것을 먹어라. 자신이 되고 싶은 상태를 생각하고 거기에 가장 큰 도움이 될 음식을 먹어라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곧 내가 먹은 음식이 나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올바른 먹거리 그리고 올바른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이 가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기회가 되신다면 정말 이 클린 꼭 도전하셔서 내 인생의 리즈 시절을 한 번 다시 한 번 정말 경험해 보시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이것으로 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다음 강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맨아테크 글로벌 리더스 그룹의 강력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SO 시스템이 있는데요. 이 SO EAS라는 제목으로요. 이 SO의 강력한 비전을 우리 17년 보험 경력을 갖고 계신 정말 능력자이십니다. 큰 지점까지 운영하셨던 지점장이셨거든요. 이 정인수 강사님께서 정말 그 고속성장 하시는 노하우를 풀어주실 겁니다. 강사님 모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정인수 강사님 모시겠습니다. 스피릿 of 맨아테크 스피릿 of the people 스피릿 of 맨아테크 예예예 맨아테크 예예예 예예 예예 네 안녕하세요. 맨아테크 가족 여러분 이강 SO 비전을 맡은 정인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1교시 클린 글리코 강의 들으셨죠. 네 아이 엄마라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아름다운 외모 뿐만 아니라 너무 아나운서처럼 똑부러지는 강의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저도 막 다시 클린을 하고 싶어 지는데요. 저는 이러한 맨아테크의 좋은 아이템으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는지 SO에 대한 비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세 장을 한번 띄워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미래를 꿈꾸십니까? 네 누구나 다 아마 가운데 사진을 고르실 것 같아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건강과 재정에 대한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 가운데 있는 어떤 그런 미래를 꿈꾸기는 좀 어렵습니다. 저는 지난 17년 동안 보험업에 종사를 했습니다. 보험 설계사부터 보험회사 관리자까지 진행을 했는데요. 제가 보험 영업을 할 때 저의 일상의 키워드입니다. 네 좋은 단어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보험이라는 일이 참 좋은 일이고 보험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어떤 고통받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리스크를 해제하는데요. 저는 참 열심히 했습니다만 그 한계점에 있어서는 인정을 했던 것 같아요. 정말 한 달 한 달 치열하게 경쟁 속에서 했던 것 같은데요. 이러한 고민들이 비단 특정 직업만의 고민일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많은 분들이 이러한 고민들을 가지고 계신데요. 이 고민들이 하나로 귀결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돈이에요. 요즘 어떤 직업을 막론하고 은행원, 자영업자, 그 다음에 우리 IQ면서 경력을 다 잊고 버려버린 우리 경단 주부들 그리고 저와 같은 또 보험 또는 자동차 이런 세일즈 종사자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위기가 오기 전에 플랜비를 꺼내라 라는 책이 나올 정도로 지금 플랜 B와 플랜 C 이러한 부분들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고요. 공감하지 않을 수 없는 사회 환경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메나테크의 글리코 영양소 어떤 클린, 다이어트 같은 이런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어떻게 사업이 된다는 걸까요? 도대체. 화면 왼쪽에 보이시는 아이템 한번 볼까요? 우유, 홍삼, 유산균, 보약, 요구르트, 선크림, 커피, 샴푸, 치약 우리 모두 쓰는 거 아닙니까? 특별한 아이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안전하지 못한 물질들로 만들어낸 그런 제품들이 많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수입되는 제품들도 그렇고요. 이러한 제품들을 메나테크에서 취급하는 글리코 영양소를 기반으로 한 안전하고 효과적인 성분들의 어떤 제품들을 가지고 브랜드를 한번 체인지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가 소득으로 바뀔 수만 있다면 어떨까요? 과연 수도권 4인 가족 기준으로 약 30만 원에서 80만 원 이상의 지출들을 하는 이 환경이라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존에 어땠습니까? 대기업에서 제품을 만들면 총판, 도매, 소매 그리고 우리 소비자분들께서 구매를 하셨잖아요. 지극히 당연한 거였어요. 그런데 대형 마트들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할인을 제공해 주다 보니까 바로 쓰지도 않을 그 많은 양들을 막 사러 차까지 끌고 갔던 거 아니겠어요? 최근에 마트를 가보면 마트 주차장 기둥에 이제 오지 말고 클릭하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쿠팡, 마켓컬리 많이 사용하시죠? 저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오늘 주문하면 내일 오는 데다가 가격 또한 저렴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말씀드린 이 3단계까지는 소비는 지출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비가 소득으로 바뀔 수 있다면 어떨까요? 저희 메나테크와 같은 네트워크 마케팅의 형태를 띈 사람들은 다단계라고 말하지만 이 네트워크 마케팅 형태가 어떻게 다르냐 소비자분들이 직접 회원 가입을 합니다. 우리 쿠팡이나 지마켓에 가입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매스컴이라든가 대기업들이 광고하는 것 대신에 저와 같이 제품을 써보고 효과를 보거나 다이어트에 큰 효과를 봤던 그런 분들이 자연스럽게 소개를 하겠죠. 입소문 마케팅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이런 소개를 통해서 제품의 매출이 이루어지고 제품이 전달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소비가 지출로 끝나는 기존의 유통 구조에서 소비가 소득으로 바뀌는 신개념 유통 방식이 바로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 돈을 버는 일은 많습니다. 로버트 기호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책에 나오는 한 부분입니다. 지구상에 있는 5만여 가지의 직업을 분류를 해보면 4개로 나눠진다고 합니다. 분류하는 기준은 그렇습니다. 소득의 성격입니다. 가장 첫 번째는 인플로에입니다. 우리 직장인들이죠. 주어진 일을 하고 출근 퇴근 시간에 맞춰서 일을 하면서 주어진 월급과 연봉을 받게 됩니다. 또 하나의 직업은 어떤 게 있습니까? 자영업입니다. 또는 전문직도 있겠는데요. 내가 내 가게 하나 하고 싶다. 내 사업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 치킨집, 빵집, 꽃집 이러한 또 저와 같은 보험 설계사들은 어떻습니까? 월급받는 월급쟁이는 아니에요. 전문직 종사자일 수도 있겠고요. 의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죠. 변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직장인과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버는 소득은 다소 다를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이 소득의 성격으로 봤을 때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소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편점에서 바코드를 찍는 아르바이트생이나 치킨집에서 닭을 튀기는 분이나 저와 같은 보험업의 영업사원이나 연봉을 받고 직장 생활하는 우리 셀러리맨들이나 마찬가지로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소득은 제로가 됩니다. 소득의 크기만 다를 뿐입니다. 이 로버트 교사께 부자아빠, 가난아빠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말씀드린 이 직장인과 자영업자, 이 전문직 E사분면과 S사분면에 95%의 사람들이 존재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95%의 돈은 다 어디가 있느냐? B사분면과 I사분면, 사업가와 우리 투자가의 영역에 돈이 다가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가들이 만들어놓은 대기업이라는 어떤 회사에서 월급을 받고 일을 하고 그의 거래처의 벤더 업체들이 자영업을 통해서 돈을 벌게 됩니다. 그리고 건물주와 같은 투자가들이 임대놓는 그런 어떤 건물에서 우린 또 일을 하고 또 가게를 하고 장사를 하게 되죠. 가장 큰 차이점은 내가 돈을 버는 주체가 될 거냐? 돈을 벌어들이는 시스템을 소유했느냐? 그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95%의 사람들은 직장인과 자영업 분면에 있지만 95%의 돈은 사업가와 투자와 영역에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평면으로 보니까 좀 쉬워 보이세요? 현실은요. 입체로 한번 볼까요? 우리 직장인과 사업가들은 네, 퐁당퐁당입니다. 직장을 다니다가 퇴직금을 받으면 아, 내가 내 가게 하나 하고 싶어. 내가 더러워서 내 가게 하고 만다. 이런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막상 장사를 하시잖아요. 아, 월급 받을 때가 편하다. 이 직원들 월급 주는 것도 힘들고 요즘 편의점에 가셔서 아르바이트생들이 24시간 지키는데 보셨습니까, 혹시? 저희 동네 아파트는 안 그렇더라고요. 알바가 근무하시는 시간이 있지만 나중에 가보면 사모님이나 사장님이 나와 계세요. 아마 그러려고 편의점에 임대료 내고 권리금 내고 들어가지 않으셨을걸요? 그럴 줄 몰랐겠죠. 그런데 현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95%의 사람들이 건물 1층에 있습니다. 하지만 5%의 사람들은요. 95%의 돈을 가지고 저쪽 테라스에 있거든요. 펜트하우스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올라가기가 쉽지 않아요. 기회를 별로 주지도 않습니다. 우리 사회가. 매너테크와 같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사업이라고 말합니다. 왜 사업이라고 할까요? 꼭 큰 돈을 도려야만 사업 같잖아요. 자본도 필요 없고 점포도 필요 없대요. 그런데 사업이라고 얘기합니다. 잘 모르는 분들은 조금 무시할 수도 있고 우습게 보실지 모르겠어요. 저희 매너테크 글로벌 리더스 그룹에는 SO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S, 시스템, O, 오너입니다. 시스템의 주인입니다. 글로벌 리더스 그룹에서 제공하는 모든 시스템을 무료로 제공받고요. 정식으로 인정을 받은 분들이세요. 그래서 우리 SO 미팅을 직접 주관할 수 있는 시스템의 주인입니다. 아무나 SO를 할 수는 없고요. 요건이 있는데요. 저희 매너텍 비즈니스를 알아보는 프로그램이 MBA라고 있습니다. 매너텍 비즈니스 아카데미. 이 MBA 프로그램을 이수하시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내가 브리핑할 수 있는 트레이닝을 받으시고요. 그리고 SO가 진행하는 미팅에 6번 이상 참석을 하면서 6번에서 10번 이상 참석하면서 내가 배워가는 거죠. 그리고 고피디 세미나. 제가 매너텍의 PD라는 직급인데요. PD라고 하는 직급에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3번 정도 배우면서 익히게 되고요. 그리고 실버이디라고 하는 약 100만 원 이상의 부업자의 소득 수준입니다. Q실버이디라고 해서 6개월간 약 3번 이상의 실버이디를 달성하면 어느 정도 안정된 부업자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러한 요건을 갖춘 분들을 저희 그룹에서는 SO로 인정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원래 센터를 가서 들어야만 됐던 강의를 오랜 어떤 경력과 경험과 지식을 가진 분들만 할 수 있었던 그런 강의를 모두 다 영상으로 제공을 받고요. 강의 자료 또한 다 원본으로 공유를 받으면서 워크샵이라든가 어떤 커뮤니티를 통해서 끊임없이 업그레이드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제공받는 그런 권한을 드리게 됩니다. 조금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좀 난해하시죠. 어떻게 진행이 된다는 건지 한번 실례를 드려볼게요. 오늘 1교시 클린과 글리코의 강의를 들으신 분 중에서 아 한번 먹어보고 싶네? 아 그래? 클린 한번 해볼까? 라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가장 먼저 내가 소비자가 돼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품의 일정 부분을 체험해 봅니다. 단제품을 드실 수도 있고 프로그램으로 드실 수도 있어요. 그거는 뭐 편한 대로 하십시오. 저희 맨하택은 얼마를 해야 된다, 얼마를 사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규정이 따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부담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제품을 체험해 보고 살이 빠지고 아프던 것들이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매니아가 되게 됩니다. 처음에는 지인이 추천을 했으니 얼굴 봐서 먹을 수도 있어요.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사회가. 하지만 좋아지기 시작하면 얘기는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분들을 매니아 소비자라고 합니다. 저희 같은 사업자들이 권유하지 않아도 스스로 필요한 것들을 사서 드시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건강해지거나 예뻐지거나 날씬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물어봐요. 다이어트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다이어트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요즘 무슨 일이 있어? 왜 이렇게 살을 빼? 큰일 나. 라는 반응이 있고요. 또 한 반응은 요즘 뭐 하지? 뭐야 빨리 얘기해봐. 이런 반응이 있어요. 건강하게 뺀 어떤 그런 케이스와 그렇지 못한 케이스의 아주 극명한 반응인 거죠. 자연스럽게 소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또 우리 섭취하신 분도 어때요? 추천하게 되겠죠. 내가 너무 좋은데 우리 가족이나 직장 동료들, 등산 동호회 친구들한테 말해주고 싶지 않겠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소비자가 생겨나게 되겠죠. 회원 등록을 하게 되면 제 다음으로 등록이 될 테니까 저희 내부적으로는 파트너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분들은 그냥 소비자예요.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건 지금부터 벌어집니다. 이 소비자 중에서 저처럼 소개하는 분이 생긴다는 거예요. 꼭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제품의 효과가 좋고 기존에 먹었던 제품들과는 다소 다른 부분들을 몸소 느끼면서 소개가 나오게 되겠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다못해 냉면집도 맛있으면 소개하지 않으세요? 4거리 냉면집 진짜 맛있더라. 거기 한번 가자. 오히려 데리고 가서 보니 사주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참 신기하죠. 소개까지 해주고 사주기까지 하는 그게 우리 한국 사람들인데요.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연스럽게 단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다단계라는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지극히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 메나테크에서는 자연스럽게 발생한 매출에 참여한 누군가를 추천했거나 또는 이런 상담들이 이루어질 때 누군가 상담을 도와드렸을 거잖아요. 이걸 후원이라고 표현하는데 추천했거나 후원한 분들에게 그런 회원들에게 매월 보너스를 지급하는 겁니다. 저희 내부의 보상플랜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제공이 되는데요. 메나테크 보상플랜은 그런 것 같아요. 오늘 그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다 드리진 못하겠지만 대한민국의 네트워크 마케팅은 모두 다 35%라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제공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텍스가 붙어서 38.5%가 되는 건데요. 혹시라도 38.5%를 넘어서는 보너스를 준다? 우리는 60%죠. 이런 데들이 아직도 있어요. 한번 고민해보세요. 6개월 안에 연락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제가 보험을 17년 하면서 왜 네트워크를 처음부터 안 했겠습니까? 보험영업사원들은요. 의사, 경찰, 주부, 백수, 암환자, 깡패, 별의별 직업을 다 만나봅니다. 그 많은 직업 중에 네트워크 마케팅 하는 분들이 없었을까요? 17년 동안에? 있었죠. 무수히 많았죠. A사, 큰 A사, 작은 A사 정말 많았는데요.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런 거였어요. 일단 파는 모양새가 너무 싫었고요. 제가 27회 보험을 시작해서 올해 44살인데 보험 하나 파는 것도 힘든데 뭔가 또 파는 일이 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랬었고요. 또 어떤 그런 실제적인 부분들을 제가 들여다보면서 네트워크 마케팅이 사실 와닿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메나테크 같은 경우는 보상 플랜 시스템 등을 제가 한번 이렇게 검토해 보면서 야 이거 알고 나서 안 하긴 좀 어렵겠다. 부업으로 한번 시작해보자 라고 했던 것이 지금 PD라는 직업까지 와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어떤 능력이 있거나 경력이 있어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게 됐던 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시스템이 없었다면 지금 사실 PD는 안 됐을 것 같아요.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시스템이 있다면 해볼 만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 본업이 있으실 거고요. 본업이 없다 그래도 주부라면 배우자분께서 직업이 있으실 거예요. 올바른 네트워크 마케팅은 합리적인 보상 플랜을 가진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본업 때려치고 와서 일을 하자고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을 막 이렇게 구름 위에 띄워놓는 그런 식의 동기부를 드리지 않아요. 어떠세요? 지금 어떤 직업을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기존에 하던 일이 소득의 성격이 혹시 노동소득입니까?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소득의 감소가 오는 일입니까? 대부분이 그러실 것 같은데요. 우리 메란테크 SO는 어떻습니까? 기존의 노동소득에 서서히 사업소득이 쌓여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시간적 자유가 별로 없겠죠. 당연히 그렇잖아요. 내가 만든 소비자나 사업자가 얼마나 있겠어요. 처음엔 그렇지 않겠지만 이것이 쌓여가면서 내 미래에 조금씩 조금씩 대안이 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기존의 일에서 일주일에 두 번 또는 세 번 정도. 마치 파트타임과 같은 시간 투자만으로도 이 일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겠습니까? 서서히 인세가 정말 가능하겠죠. 한 번 더 신뢰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사업이라고 표현하면 내가 가게 하는 어떤 자영업자분들이 가장 많을 것 같아요. 치킨집 하나를 해도 카페 하나를 해도 사업한다고 요식업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한 번 극단적으로 한 번 비교를 해볼게요. 무조건 그렇진 않겠습니다만 이 큰 성격을 한 번 보자고요. 우리 자영업 사장님들 어떠세요? 요즘 많이 힘드실 텐데 피자집 오픈된 걸 봤다가 다시 그 골목을 지나갈 때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경우를 볼 때가 있어요. 한 불과 한 3개월 만에 진짜 저는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지금 간판이 갈릴 거잖아요. 많이 보게 되는데요. 창업비용이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그래도 5천 이상 들고요. 프랜차이즈는 훨씬 많이 듭니다. 몇 천만 원대가 아니에요. 억대가 들어가요. 적어도 5천에서 3억 이상의 창업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리스크가 엄청 크지 않겠어요? 고정비, 투자금, 권리금, 또 직원들 월급 그렇죠? 내가 사장님인데 내가 카운터 봐야 되고요. 내가 닭 튀겨야 돼요. 그렇지 않으세요? 시간적 자유 같은 거는 사실은 되게 낭만적인 기대입니다. 아주 큰 어떤 그런 자영업자분들이야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그러다 보면 인쇄소득을 기대했지만 사실 쉽지가 않은 게 요즘 자영업자분들이 현실인 것 같아요. 메나테크 글로벌리스 그룹의 SO는 어떻습니까? 무자본 무전포입니다. 창업비용이 따로 들지 않습니다.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건 어떻습니까? 리스크가 작거나 없다라는 거죠. 메나테크 사업을 하겠다라고 오셨다가 3개월, 6개월 만에 안 맞아서 성격이 안 맞아서 뭐가 안 맞아서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모두가 성공한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뭘 잃었습니까? 한 50만 원어치 제품 드셔서 다이어트 하셨어요? 50만 원 잃은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뱃살이 쏙 들어갔는데 학교 오는 거 싫어했던 우리 아이들이 엄마 학교 오는 거를 안 싫어하는데요. 그렇죠? 네. 남편분이 아이고 또 며칠이나 그러나 보자 했다가 너무 예뻐하고 또 그런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죠. 메나테크 하다가 그만두셔도요. 내 몸이 건강해졌어요. 네. 리스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리스크가 없는 사업은요. 하던 안 하던 검토는 해보셔야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출근, 퇴근하지 않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정도 약 한 번에 한 3, 4시간 정도의 시간만 투자해도 사업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인쇄소득이 아닐 수 있겠지만 SO라고 하는 100만 원 이상의 부업자 정도 수준이 되면서부터는 서서히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쌓여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보험업에 종사해서 보험하고 한 번만 비교를 해봐 드릴게요. 마지막 차트니까 한 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따박따박 돈 나오는 걸 원해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합니다. 너무 든든한 일 아니겠습니까?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말고요. 제 100만 원만 한 번 예를 들어볼까요? 100만 원이 따박따박 나오는 금융 상품이 연금입니다. 연금보험을 48세 남성이 가입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실제입니다. 첫 번째, 매월 100만 원씩 불입하셔야 돼요. 100만 원씩이요. 100만 원 불입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12년간 불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뒤부터 10년 동안 묵혀놓으셔야 돼요. 이걸 거치한다고 하거든요. 총 100만 원을 22년 동안 키핑을 해놓는 개념입니다. 중간에 약관대출 받으시거나 중도해지하시면 안 돼요. 그럼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70세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그랬을 때 어떤 결과가 났는 줄 아세요? 지금 2020년 11월 10일 기준으로 월 100만 원씩 나옵니다. 지금의 물가 기준으로요. 자, 어떠세요? 5천만 원에서 3억 원 정도의 창업비용이 드는 자영업과 월 100만 원씩 12년 묶고 10년을 또 묶였다가 70세까지 꼬박 참았다가 연금을 수령하는 연금이라는 그 제도와 메나테크 글로벌 리더스 그룹의 SO 어떻습니까? 더더 말고 100만 원만 보자고요. 어떤 게 더 내가 도전해 볼 만한 일이겠습니까? 저랑 같은 생각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냥 막 되는 건 아니에요. 안 해보셨잖아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그리고 아직 제품 안 들여서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메나테크 글로벌 리더스 그룹의 시스템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MBA부터 여러 가지 세미나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오늘 초대하신 분께 안내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매월 100만 원도 좋지만 매월 천만 원이 따박따박 내 통장으로 들어온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지 못했지만 그런 꿈을 꾸면서 이 메나테크 사업을 자신 있게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분이 계세요. 오늘 세 번째 강의를 열어주실 텐데요. 이분에게도 똑같은 기회가 주어졌었다고 합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사람이 수많은 선택에서 놓여져 있는데요. 이 메나테크 선택하셔서 엄청난 성장을 가져가시고 지금 멋진 노을을 설계하고 계신 분인데요. 우리 세 번째 강의를 열어주실 우리 안현순 강사님 큰 박수를 모시겠습니다. 저희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피릿 of man attack 스피릿 of the people 스피릿 of man attack 예예예 메나테크 예예예 예예 예예 브라보 멋진 노을 스토리 주인공 안현순 안녕하세요. 제 강의 주제는 부제는요. 멋진 노을을 예약하라 라는 부제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는요. 1974년부터 2008년까지 국어선생님으로 살았습니다. 가는 학교마다 많은 학부모로부터 또는 학생들로부터 학교로부터 감사패도 받고요. 공로패도 받고요. 표창장도 받고요. 모범 공무원상도 받았습니다. 모범 공무원상은 특별한 상인데요. 월 5만 원씩 5년 동안 계속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교사 생활을 했죠. 하늘을 우러러봐도 땅을 굽어봐도 전혀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살다 보니까요. 제가 건강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학교에 근무할 때는요. 그 제자들이 저를요. 장애인 선생님으로 기억하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도 떨어지고 삶의 의욕도 잃어가는 시점에서 제가 운명적으로 메나테크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 학교에 있던 연구부장이 건강이 망가졌을 때 지인으로부터 메나테크 제품을 소개받고 좋아지면서 저에게도 이 정보가 왔습니다. 저는 그때요. 메나테크를 만났지만 제가 교육공무원이었기 때문에 회원가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의중 우리 큰아들 이름으로 제품을 구매를 해서 회원가입하고 제품을 구매해서 먹기 시작 했습니다. 그때 제가 가장 잘한 일이 있거든요. 월요일날마다 이 제품에 대해서 소개하는 미팅이 인천에 있었습니다. 건강해질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요. 제가 그 미팅을 빠지지 않고 참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메나테크와 사랑에 빠지게 됐습니다. 메나테크를 만나서 한 6개월쯤 되었을 때요. 메나테크 사업에 눈을 뜨게 됩니다. 이명진 사장님께서 사업설명을 하셨는데요. MIT 공대에서 2003년도에 세상을 바꿀 10대 기술을 발표를 했는데 그중에 글리코믹스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글리코믹스를 독점으로 실제 물질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바로 메나테크 회사라는 거예요. 이 설명을 듣는 순간에 제가 뚜껑이 날아갔습니다. 아 세상을 바꿀 10대 기술을 선정한 그 물질을 가지고 있는 독점으로 가지고 있는 이 회사에 내가 회사에 회사에 인해서 대리정권을 땄구나 이런 생각이 들자 막 부자되는 꿈을 꾸게 됐고요. 마음속으로 아 이거 교장하는 것보다도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제 마음속에 메나테크 사업에 대한 열정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부자가 되려고 명예퇴직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와 메나테크 사업가를 비교하면서 생애 설계를 하게 됩니다. 저는 그때 정년이 6년 남아 있었거든요. 그리고 연봉이 7천만 원이었습니다. 전부 합해도 4억 2천 벌수 있는 거죠. 메나테크 는요. 우리 스폰서 사장님인 배주원 사장님께서 계속 꿈 리스트를 작성을 해보라고 권하셨거든요. 저는 제일 처음에는요. 적지 않았습니다. 아 이루어지지도 않는 꿈을 왜 적지? 안 적었어요. 그런데 자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꿈 리스트를 작성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한 것은요. 그 꿈 리스트를 작성을 하면서 그걸 돈으로 환산했다는 거예요. 나 좋은 아파트에 살고 싶어. 강남에 타워팰리스 25억 그 다음에 아우디 자동차 타고 싶어 몇억 이렇게 해서 전부 다 돈으로 환산을 해봤더니요. 58억 이었습니다. 제가 벌 수 있는 돈은 4억 2천 이었는데 58억 이 소요되는 거예요. 맨하테크는 정년도 없고요. 2년에서 5년 동안 열심히 하면 억대 연봉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을 때 100세까지 산다고 생각하면 50억은 벌겠더라고요. 명문도 있고 실리도 있고 그래서 가족회의를 했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다 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가족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은요. 다 미쳤다고 했어요. 아니 철밥통인 교사생활을 접고 남들이 다 비난하는 다단계를 한다고 너 그 사업으면 너 망해 그 사업은 다 윗대가리만 좋게 시키는 거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번 저는 맨하테크와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요. 너무나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싸 나는 이제 학교를 그만두고 맨하테크 사업을 할 거야 이렇게 마음속으로 딱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가족회의에서 또 찬성도 했겠다. 그래서 2월 28일 2008년 2월 28일날 명예퇴직을 하게 됩니다. 12년이 지난 지금 생각해 보면요. 일평생 중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 정년을 마치지 않고 6년 전에 명예퇴직하고 맨하테크 사업을 시작한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웃는 이야기로 항상 이야기합니다. 나는 철바통 내려놨더니 다이아몬드 바통이 생겼다고 그래서 명예퇴직을 하고 이제 교사로 왔는데 잘 됐을까요? 2월 28일날 막상 명예퇴직을 하고 3월 2일이 됐는데요. 갈 데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기를 품고 죽기 살기로 맨하테크에서 성공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해봤지만 그때는 SO 같은 그런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요. 잘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막 맹목적으로 열심히 하다가 한 1년쯤 지났을 때 이 죽기 살기라는 말이 새로운 의미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교사로 30살았던 34년 살았던 그 태도 마인드 표정 이런 것을 다 죽이지 않으면 맨하테커로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인드 변화를 통해서 표정의 변화를 통해서 이제 사업이 조금씩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도에 제가 PD가 됐고요. 그 다음 2011년도에 브론즈 PD가 됐고요. 2012년도에 실버 PD가 됐고요. 2017년도에 골드 PD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멋진 일이죠. 제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차트인데요. 2017년 제가 미국 본사를 방문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본사에 가보니까 모니터예요. 골드 PD 지금 여기 나와있는 이 밀리언 달러 클럽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증도 받고 패도 받았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다단계하면 망한다고 매너텍 사업하면 윗대가리만 좋게 한다고 했는데 저는 밀리언 달러 클럽에 들었다는 것은요. 누적 수입이 12억 정도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얼마나 얼마나 정말 대단한 일입니까. 제가 그때 67살 이었습니다. 67살에 밀리언 달러 클럽으로 성장했다. 이건 너무나 멋진 일이죠. 그런데 이 일을 하면서 초창기에 가장 힘들었던 점이 있거든요. 그게 뭔 건요. 사람이 떠난다는 거예요. 제가 네트워크로 사업을 전하게 되니까 아는 사람 친구 친지들 이런 사람들이 전화도 받지 않는 거예요. 점점점 멀리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러다가는 의토리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도 그런 생각 하고 계신 사장님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요. 이렇게 메나테크를 통해서 많은 친구가 생겨났습니다. 많은 파트너 사장님들이 생겼고요. 이렇게 많은 분들과 홈미팅도 하고 매달 핀업 하는 축하 파티도 하고 이번 코리아 메나페스트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저희 큰아들 며느리 그다음에 동생 내외 그다음에 우리 파트너 사장님 우리 손자까지 이렇게 같이 있게 됐고요. 글로벌 리더스 사장님들이 저의 친구이고 저의 가족이고 한국 메나테크 사장님들이 다 저의 친구고 저의 가족이고 26개국에 있는 모든 사장님들이 저의 가족이고 제 친구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대가족이 된 거죠. 너무나 멋진 일입니다. 여행도 실컷 다녔어요. 메나테크를 통해서 30회 이상의 여행을 다녔습니다. 우리 이명진 매주원 사장님하고 이렇게 멋지게 사진을 찍은 데가 어딘군요. 그랜드 캐논 가는 도중에 후보 때문에 두 분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멋지게 사진도 찍고요. 하와이를 여덟 번을 다녀왔습니다. 마지막 갔던 사진인데요. 마지막 갔을 때는 동생들과 그다음에 아들 며느리 손자 이렇게 여덟 번을 하와이 여행을 갔고요. 많은 인정식을 통해서 예쁜 드레스도 많이 입어봤습니다. 제가 메나테크를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제가 멋진 드레스를 입고 싶었어요. 교장대도 어디 드레스 입고 갈 데가 없잖아요. 이렇게 멋진 드레스를 입고 우리 김영남 우리 올케 우리 김승연 며느리 또 시어머니 우리 파트너 사장님과 이렇게 행복하게 멋진 노을을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메나테크가 나한테 준 라이프 스타일은 뭘까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요. 첫째는 뭔군요. 불안감에서 해방됐어요. 건강해졌고요. 그 다음에요. 노후 준비가 끝났습니다. 저는 두 개의 라이프 스타일을 갖게 됐는데요. 그 자산 구축을 두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했어요. 하나는 34년 교사 생활을 통해서 월 300만원 이상 받는 그런 파이프라인 메나테크 12년을 통해서요. 그것은 4배 5배 받는 자산 소득을 만든 거죠. 너무나 멋지잖아요. 앞으로 제가 100세까지 산다고 하면 더 많은 자산이 구축 될 것입니다. 또한 제가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제가 가입을 할 수 없어서 우리 큰아들을 이름으로 제품을 구매해서 먹고 건강이 회복되면서요. 그 아들이 메나테크 비전을 보고 같이 동참해서 가업입니다. 우리는 가업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요. 좋아하는 사람과 마음껏 여행도 다니고 그 다음에 평범한 사람들이 SO 시스템을 통해서 같이 부자 되는 거예요. 또한 M5M 프로그램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사장님들께서 혹시 코로나 이후에 나는 건강 재정 어떻게 하지 4차 혁명 시대에 나는 어떤 대안을 가져야지 이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요. 제가 멋진 하나의 세상을 지금 사장님들한테 공개하고 싶은데 어때 공개할까요? 네. 짠! 바로 메나테크의 글로벌 리더스 그룹의 SO 시스템 입니다. 이 SO 시스템은요. 나이도 불문하고요. 스펙도 불문하고요. 그 다음에 재정 돈도 자본도 불문입니다.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행복하게 달려오시면요. 이 시스템을 통해서 멋진 노후가 예약되는 것입니다. 제 강의 부제가 노후 준비 멋진 노후 준비를 예약하라 이었지 않습니까? 마지막 차트인데요. 안현순이 산 두 세상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는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34년. 그 생활을 했을 때 제가 겪었던 것은요. 적자 생존이었습니다. 무한경쟁이었습니다. 인생 2막으로 선택한 메나테크는요. 어떤 세상이었는 거니? 상생하는 세상이었고요. 서로 응원하면서 함께 꿈을 이루어가는 정말 살맛나는 세상입니다. 제가 강력히 추천합니다. 살맛나는 세상으로 이사 오세요. 지금까지 제 멋진 노후 스토리를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강의 안내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목요일날 7시 30분에요. 핫 SO라고 해서 심현진 강사님 이지혜 강사님께서 어떻게 SO를 만들어 가시는지 소개가 되겠고요. 이달에 SO를 가장 많이 만드신 나이징스타 김도경 강사님께서 유희성 치지은 MC님의 진행으로요. 정말 재미있고 멋진 그런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목요일날 많은 분들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일요일 15일날 인데요. 오후 3시부터요. MBA 32기 1주차가 시작됩니다. 제가 부자되는 시스템 말씀드렸죠. SO 시스템을 가장 기초가 본건요. MBA 육지를 수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주입니다. 전 세계에서 세 번의 가장 사업을 잘하신다고 하는 이명진 사장님 저희 그룹의 수장이시죠. 나오셔서요. 와이멘하텍 어떻게 멘하텍을 하는지 왜 멘하텍을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강한 열정의 비전의 시간이 될 것이고요. MBA 미모의 이화정 교장선생님께서 MBA가 어떻게 진행되고 SO 미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오리엔테이션을 하시게 됩니다.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 SO 미팅에서 MBA에서 만나요. 반갑습니다. ו 한글자막 by 한효정